아이쿠야. 아침에 약해. 전날 밤에 짠 거 먹었지? 아니야? 술, 액주를 하지. 액주 한 잔으로 저렇게 불 수가 없네. 아이쿠야. 그래, 이리 와. 아이, 귀여워. 왜 입김을 넣어줘? 어? 저게 뭐지? 입김으로 조금 따뜻하게 해서 주니까 먹더라고요. 데워줘요. 맛있지, 꿀이? 지극정성이다. 근데 저거 은근히 사료 이렇게 입김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. 사료 향 때문에. 맞아요, 맞아요. 아침에 더 울렁거려. 진짜 대단하다. 옳지, 잘했다! 앙! 야, 잡기 놀이를 하네. 와우 이이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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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-이-이-이 이이이-이-이 아 이거는 뭐야? 일단 못해도 하루 토탈 3시간은 놀아야 돼요 운동량이 많아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 놀아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집중해서 빡세게 놀아주고 세게 놀아주고 그러다 또 멍 때리고 놀아주고 이러다 보면 언제 막 2시간 가했더라. 많이 당겨있네요. 전 좀 몰라요. 되게 위로 올라올수록 좋아요. 아, 그래요? 조금 있으면 상의는 안 입어도 되겠는데. 상의는 안 입어도 될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아, 어디 가신 거야? 제 차인가? 혼자서 식사로 하신 거예요? 청량. 혼자 손이 와. 우와.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? 우와. 우와. 아니, 크게 불러요. 아니, 시원하게 불러요. 돈까스 하나만 주세요. 어떤 거요? 돈까스. 돈까스. 돈까스요? 돈까스. 돈까스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떡해. 안 드세요? 한 번 먹고. 이사님께 손이 안 서. 아니, 이사님께. 아니, 이사님께. 아니, 이사님께. 이사님께. 아이, 이사님께. 4, 2, 3, 5, 4. 보 rest. 아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정말. 아. 맛있겠네 아 맛있겠다 계속 하나 씹고 한 번 눈치 보고 접시랑 너무 가깝다 어깨 좀 폈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혼자 먹는 게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 거 아니에요? 좋아요 좋아요 근데 원래 혼밥을 잘 하세요? 되게 좋아해요 나 혼밥 잘 못하고 나는 혼밥 아예 못해 나 혼밥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낮은 단계예요 원래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게 최고 그거는 최고지 혼자 뷔페 가고 뷔페 중간 레벨이 그치 혼자 스테이크는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? 야 고수인데? 아니 뭐 왜 왜? 고추는 다 보자 아 궁금해 뭔데 뭔데? 얘기를 해봐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 같은데? 그래? 아 크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띵동이 없구나 이거 왜 왜 왜? 콜라? 뭐 뭐 뭐 이게 왜 왜 그러는데 왜? 아 계.. 계산? 계산? 뭐? 아 맞다 맞다 아우 그게 뭔가 귀엽다 뭐? 물 좀 주시면 안 돼 아 저게 뭔가 죄송해 말하기가 좀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조갈라 죽을 뻔했네 저거 내가 다 줘 갈란다 아이고 뭐가 얼마나 말랐을까 아이고 줘 봐 줘 봐 줘 영수 좀 안 취해 잘 먹었습니다 서로를 겨무는 양해 와 이 노래 아직도 좋아하는구나 원래 좋아하던 노래 군대 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군대 때도 불렀어 저걸? 매일이 매일 거칠 게 없는 마음을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엄청 크네 감사합니다 돈까스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? 돈까스 이 코트 말고 이걸로 할게요 못 잊으리라 못 잊으리라 잘한다 잘한다 바람에 실려오네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 우리 노래 부르는 거랑 많이 다르다 고음이 쫙쫙 올라가네 쫙쫙 올라가네 가볍게 혼자 배회해요 맨날 운동 끝내고 돈까스 피 가서 밥 먹고 이제 나와서 혼자 시간 보내다가 구리 데리러 가고 백화점도 혼자 걸어다니고 아니면 아프정도 혼자 걸어다니고 구리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나가는 거 같아요 진짜로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한강 갔습니다 한강 전날의 날씨를 미리 봤었거든요 22도인가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만화책도 빌려놓고 와 너무 좋아 진짜 이게 찐이지 좋아해 아빠 하나 데려야지 수고하세요 라면을 생각했는데 배불러서 라면만 못 들어가겠고 이 경우 진짜 대학생 같네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눈 누울 수 있으니까 여기 은폐 은폐가 되니까 더 편하겠네 좋지 좋지 야 이게 찐이지 와 이거네 무슨 무카야 이게 현실 고증이지 바람 솔솔 들어오고 만화책 보고 오지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했어 그렇지 나는 결심했어 코코넨트에서 만화책 보러 무카 끌고 나갈 거야 집에서 봐 몰랐어 사람 온다 사람 온다 그냥 지나가세요 너 안 봐 사람 온다 어머어머 아 들어간다 아 달팽이야 어? 사람 온다 사람 온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간다 해외 해외 아유 세상에 나 이거 아유 아유 내가 저러는구나 아유 잠목 잠목 근무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야 형사가 저기서 어수워지겠다 뭘 다 해놓고 졸립지 졸립지 잔다 졸립다 한숨 자셔도 되지 뭐 와 근데 진짜 꿀잠 자겠다 저게 저거 만화책보다 잠들면 진짜 꿀잠이니까 아 너무 좋아요 앞에 편의점 있겠다 얼마나 좋니 너무 좋지 가면에다 쏘옥 해가지고 최고다 최고 와 진짜 자? 어 진짜 잠 들었어 머리도 저쪽으로 해놓고 자는 거 어머 우와 구글았네 아직도 구글은구나 내 급인데? 와 진짜 같이 지방행사 가면 잠을 못 자요 아 하하하하하 지동 켜는 줄 알겠어 지동 켜는 줄 알겠어 숨진 안 되겠네 하하하하하 동해전 안 됩니다 이게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너무 잘 잘한다 오와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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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위에 뭐 좀 대야겠다 북한은 안 했잖아 머리 안 쪄 우리는 자다 깬 것도 뭔가 살짝 꿀에서 또 쫓긴 거 같은데 꿈에서 좀 두시고 다녀왔어 꿈에서 두시고 또 깨 거 아니에요? 아이씨 좋지 아니엉가 이때 기분이 좀 애틋한가? 저기 있는 강아지들이 다 문 여는 소리가 나면 일단 현관문으로 와요 맞아 맞아 구리도 이제 와가지고 보거든요 이제 저 온 거 보면 막 꼬리가 자기만 여태 기분 좋겠다 되게 좋아해요 어머어머 신났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놀았어? 금주 아이고 구우리 쿠우리 안돼! 오! 아이고 구우리 안돼! 구우리 안돼! 안돼! 여하 아까 볼일 보고 태우지 야이C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크게 더 사고 안 치고 아니 근데 사람이나 강아지나 그 판문 통제가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사나요? 아니에요 사람도 안 돼요 사람도 안 돼? 안 돼요? 난 다 군마음 이해해 안 돼! 빨리 더 흡수되기 전에 안 돼 이 바보야 야야야야 아이씨 야이씨 모른 척한다 못 살아 진짜 아이고 이구리 구리 또 쉬하려는 거 아니지? 알지 뭐 들어있나? 알림잔 어휴 어머 휴가 반이래 이구리 어머 친구들과 함께 날씨 좋은 하루를 즐겼습니다 어머 친구들도 너무너무 많이 사귀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 일상이네 나 안 자고 오늘 좀 뿌듯하겠다 빨래 아이씨 안 했네 빨래를 해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흠 그래서 생금을 다시 했는데 아 냄새 아 저거 손으로 잘 안 될 텐데 손빨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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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말은 세탁기로 돌려야 되는데 아 손으로 안 빠져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어? 뭐야 물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어? 뭐야? 저는 다 짠 줄 알았어요 물이 아니 압력이 없어? 압력이 없어? 압력이 없어? 압력이 없어? 어떻게 물이 줄줄... 정말 많이 짰는데... 아니 근데 지금 너무 고로선물처럼 나오고 있잖아 좀 많이 나오긴 한데 오아시시지 지금 굉장히 짰는데 아까... 오메오메오메 오메오메 저기서 짠다 또... 그릇도 안 받치고 아... 그러면 전화는 건 아예 없나 보다 하하하하 되게 가까운 데 가라구요 어디 가는데? 짐질방? 저에요 밑에가 찜질방이에요 와 상판 좋다 밑에 찜질방 있고 되게 좋다 진짜 사람의 손 보인다 진짜 없다 인정 아 좋네 찜질방 원래 안 좋아했는데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. 그 찜질방 안에 이렇게 혼자, 그 뜨거운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지금까지 혼자 있잖아. 기존에 오늘 좀 많이 누워 계신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진짜 오늘 거의 혼자 계셨는데? 식혜 하나 해주시겠어요? 아이, 그렇지. 계란 안 먹어? 아직 배가 아파가지고. 배고프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예, 아니에요. 죄송할 거 없어. 사람들하고 쫀다니까. 밥이 옆에만 서서. 미안합니다. 아이, 먹어야지 식혜랑. 식혜. 와... 그만하고 싶은데? 어? 왜, 왜? 정지 버튼도 없고. 멈추는 게 없네. 아, 저런 게 있구나. 어머. 아니, 사람을 부르면 되잖아, 사람을. 아니, 왜? 창섭 씨. 왜 애매했냐면 무중력 상태였고 손 여기 넣었잖아요. 이게 저를 꽉 누르고 거의 안 놔주고 있던데? 이 손 안에서. 사우나에 있는 애는 거의 수갑이야. 그럼 급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? 그냥 나갈 수 있어. 나갈 수 있어. 의자 눈치고 든 거야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낯가려서 말 못 한 거야. 범을 가두는 게 아니야. 뭐야? 스핑크스밤이야? 여기가 적당히 따뜻해서 진짜 좋아요. 땀 쫙 빼고 나면 하루 피로가 좀 날아가는 느낌이에요. 이모, 주문할게요. 제육 하나 해주세요. 제육, 아이고. 계란 후라이 두 개. 아이고. 미역국 그냥 나오자, 이만큼. 감사합니다. 잘했어요. 나오자. 구석 자리에 앉은 거 봐. 아니야. 익숙이야, 익숙. 익숙. 익숙 쌈밥이네. 아유. 아 생각보다 잘 먹고 다니시네요. 언제 잘 먹고 다녀요? 김밥 잘한다, 야. 그러네. 감사합니다.